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12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3월 둘째 주 오늘 금요경마에서 메인승부를 포함해서 적증이 한 4개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적증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죄송스럽구요. 자 그래도 일단 메인승부 제주 6경주에서 76.9배 복승식은 45.6배 삼복승 22배 안아짜리 직전경주에 우리가 놓고 때렸다가 죽었던 4번마 가왕신화 다시 한번 쌍북 대가리로 노리면서 들어갔죠. 제가 어제 진검다리에서 제주 6경주 직전에 우리 돈 까먹었던 놈 놓고 때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4번 가왕신화가 멋지게 쌍승식까지 때리면서 76.9배 아주 통통한 배당이 메인승부 나왔습니다. 자 1경주의 스타트가 좋았는데요. 5번 단해강자 3번마 신해공주 15.2배 짭짤한 배당으로 스타트했고 제주 6경주 좀 전에 메인승부 76.9배 그 중간에 1,3차기 한 두개가 좀 있었습니다. 부산 1경주 A급승부도 1,3차 부산 2경주도 1,3차 짭짤한 배당들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부산 6경주의 10번 H데이의 12번마 잔나무길이었죠. 9.7배짜리 팔렸던 7번마 최강 큐피드 9번마 닥터프로 이런거 다 꺾었죠. 꺾고 10번 12번 9.7배 거기에 마지막 경주 안쪽에 4번 최강라 이거 5번 퀸할리 3배 4배 바람보는 놈들 싹 잡아 꺾고 딱 3마리 갖고 했죠. 3번 9번 7번 3번 9번 복승식 3.4배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뭐 몇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너덧배 나왔겠죠. 3번 9번 한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적중이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 토요경마 제가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한테 금요경마 받으신 분들한테 과천 1경주부터 한번 조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1경주에 노릴만한 달러박스 세트가 있어가지고 자 1경주부터 한번 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1경주 말씀드린 대로 1경주부터 들어가고요. 1, 4, 5, 7 제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제주는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 서둘러서 좀 일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루 전에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신 후에 꼭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철스타일 요즘 구독자가 잘 안 느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거기에 종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라이브 같은 거 하면은 알림이 가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척경주 첫 승부입니다. 과천 1경주요.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이 위에 9번마 모닝펄 이게 아마 현장에서 강대가리가 팔릴 건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거 문성혁이 같으면 제가 세게 좀 노렸는데 자 이현종이가 타가지고 도저히 대가리로 인정을 못하겠다. 직선에서 말머리가 좀 깨작깨작하는 기수들을 제가 싫어합니다. 이현종 기수, 이영호 기수 이런 애들 자 아무튼 코스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직전 경주에 못한 게 없어요. 직선에서 좀 추진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만약에 안 한 거면은 덜 간 거겠죠. 특히 33조에서는 배당 때려먹을 때는 이현종 이보다 문성혁이나 이철경 이를 잘 즐겨 태웁니다. 자 아무튼 9번마 모닝펄 대가리 팔리는데 이거를 뒤로 돌리고 직전 경주에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한 마리 안학자리 한 마리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도 중배당으로 같이 엮어갖고 한 방 때려먹을 마필이 있는데요. 자 먼저 3번마 리저브드 존 이게 초반에 좀 밀리면서 아쉬운 추입을 보였습니다. 인기 뺏판이었는데 우리 막방 깰 뻔했죠. 전바당 단통으로 그냥 때리고 말자 12번 4번 날라오면서 깰 뻔했어요. 코차 목차였는데 자 송재철 기수로 막고는 리저브드 존 거기에 직전 경주 휘향 갔다 와가지고 끈끈한 모습 보였던 PNSI가 이용호 기수에서 또 이역 기수로 딱 바꿔놨습니다. 신경 쓰이죠. 자 5번마 썬더플래시가 뭐 직전 경주 비록 약 편성이긴 했습니다마는 매측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요번에도 안쪽에 발빠름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이 5번마 썬더플래시고요. 자 6번마 G스타 자 이 마필도 김정진이가 후미로 밀려갖고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자 요번에 멀러기수로 바꿔놓고 경주거리 늘은 것도 이놈한테 유리해 보이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외곽에 부담은 가지만 자 그래도 뭐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손에 가는 게 있으면 때려야죠. 내일 일경주 조금 서둘러서 여러분들 일경주 같이 참여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현장예산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일경주 꼭 상한가 항구로 하겠습니다. 네 현장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번째 승부처가 과천 4경주입니다. 자 과천 4경주는 국산 5군 17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3번 원더풀 K 6번 다이아 파워캡 8번 빅 비트 9번 아델라레 자 이런 마필들 외곽에 12번 마 정문 프린스도 밀고 나오면 선행이죠. 자 선행 경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안쪽에서 다시 한번 직전 경주 잘 뛰었죠. 일본마 바이킹하트입니다. 일본마 바이킹하트 뭐 최적정계로 들어왔던 마필이긴 합니다마는 자 일본마 바이킹하트를 놓고 나나짜리에다가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에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자 일본마 바이킹하트가 다시 한번 코스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1번 바이킹하트하고 코차 목차 싸움을 하는 원더풀 K 자 이런거 3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직전 게이 경주는 3번만 원더풀 K가 선행을 받았죠. 그래서 최고면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꽂아줬는데 야 이거 3번만 원더풀 K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행 경합이 좀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요 중에 한놈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 고놈이 갖다 끊는 그림이고 만약에 선행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따라오는 놈 중에서 하나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놈 고런 놈을 찾아야 되겠죠. 자 1번 3번이 있고 6번만 다이아파워켓도 출주 공백이 있고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재검씨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문서영이가 뭐 꼭 잡고 여유있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8번만 빅피트 선행을 편하게 가면 그냥 갖다 꽂는 말입니다. 8번만 빅피트 안말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근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부담 중량도 52kg 가볍고요. 자 김용근 기수가 올라탔고 무시 못하죠. 9번만 아델라레도 바로 선행 출하에 들어갈 건데 이영호 기수의 기승 스타일 자체가 몸싸움 예도 별로 안하죠. 뭐 외곽에서 2밤매 졸졸졸졸 붙여갖고 따라가다가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선행 마필들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10번마 청산 감옥 뭘로 하고 딱 맞죠. 직전 경주 한번 손을 맞춰봤고요. 뭐 인기 4위 팔리고 딱 팔린 만큼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어부제리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11번마 핵템브라보 직전 경주 바이킹아퓨 원더풀케이에 이어서 3차급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뭐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고요. 자 요정도 마필로 정리를 하는데 자 1번마 바이킹하트 요 놈을 놓고 과연 어떤 놈에다가 완짱을 찍어먹기가 들어가느냐 꼬랑귀를 잘 찾아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한 8번마 빅 비트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바람 불면서 댁길이로 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8번마 빅 비트 자 요거는 꺾거나 꺾고 가거나 아니면 본전 방어만 해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완짱 맞권이 있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 갖다 때리고 배당까지 한방 좀 챙겨가겠습니다. 요것도 한 10배 이하 배당이지만 주력 한방으로 갖다 꽂히면 짭짤한 한방 돈 되는 한방이죠. 1경주 달러 박스에 이어서 자 2경주 아 4경주 자 오늘 두번째 승부처 현장 예산 꼭 참고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5경주와 9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와 9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자 4경주와 마찬가지로 5경주도 선행 경합이 또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인데 선행 경합으로 터졌다. 20배 정도 완짱으로 주력 한방으로 보는 그런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요번 메인 승부처의 중심의 포인트는 자 바로 이 3번마 나올 영웅이 올 대가리로 팔립니다. 3번마 나올 영웅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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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예요. 자 이마피엘이 데뷔전에서는 선행받고 널널하게 항구라 했는데 승문전에 선행을 못가니까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뭐 선행에 올인할 수 있는 박으른 기수 뭐 말 궁뎅이 터지게 갖다 패면서 선행 트라이 하겠죠.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옆에 2번마 그린백 요거 빠르죠. 그린백 거기에 7번마 PNS 행복 요정도 빠릅니다. 직전경주 외관 2선 선행 가갖고 오줌마피 이구요. 그 다음에 외곽에 12번 댄싱 위드 유 요거 우리가 11월 며칠이죠. 댄싱 위드 유 10월 9일 1월 9일 1월 9일 한방으로 독증식 22배짜리 완장으로 갔다 때려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10월 10일 이었죠. 10월 10일 댄싱 위드 유 거기에 13번마 세뇌 파워풀도 빠름마피 입니다. 여러가지로 선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독댕으로 그렇게 편하게 나가는 그런 그림은 그리기가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오경주 무조건 20배짜리 20배짜리 완장 3번만 나올 영웅에다가 붙여갖고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조천에 달라박스 한 놈 하고 3번만 나올 영웅은 뒤로 돌려놓고요. 안화에 안화가 붙는 그림으로 한 20배짜리 완장 3번 대가리 빠지고 달라박스에 안화짜리 붙으면 한 20배 나오는 거죠. 거기에 안화짜리도 꺾어지면 고배당으로 터지는 거고요. 아무튼 조천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선행경합이 있는 경주지만 뒤에서 차고 올라올 마필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딱 걸렸다. 선행마들 드글드글 싸워라. 3번만 나올 영웅하고 두루와도 섭섭치 않은 배당이 나올 거고요. 나올 영웅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 그냥 딱 걸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과 과철 오경주 배당판에 쫄지 마시고 조천이 주력 한 반 날려드리고 불러드리면 일단 예치권 20장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고 예치권 20장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생을 갖고 승부가 들어간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천이 조천이 저 새끼는 맨날 20장 갖다 때리고 다 뒤지는 거 니가 갑뿌냐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조천이 20장 때릴 때도 있고 10장 때릴 때도 있고 2장 3장 때릴 때도 있고 하지만 메인 승부에서는 제가 제가 20배 완짱 예치권 20장 이러면 그만큼 강도가 좀 높게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것 같고 시비거우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냥 조철 스타일입니다. 과천 오경주 자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라니까 현장예산 꼭 참고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두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이죠. 과천 구경주입니다. 과천 구경주 자 2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자 편성 잘 만난 요놈 편성 잘 만난 요놈 놓고 한구라 해먹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요 뭐 배당판에 아마 마지막 경주가 어 백길이 배당이 한 10배 이상 또 넘어갈 겁니다. 깜빡이가 10배 이상 가는 그런 혼정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든 말든 제가 볼 때는 요거 2억 위로 바뀐 5번마 바렘 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갈 것 같습니다. 18조에서 오랜만에 2억 기수를 태웠는데요. 박태령 기수가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는데 직전 경주 인기 인기 3위 였어요. 상범위 같아 하고도 근데 직전 경제 공백이 좀 있었고 선취 비 자유로운 마필 이고 마지막 경주 산하 2억 기까지 탔기 때문에 5번마 바렘이 대가리로 뚫릴 것 같은데 이번 경주가 만만치 않습니다. 빅토르 기수의 1번마 히든삭스부터 직전에 조금 늦이 첨착 이었죠. 빅토르 가 다시 한번 탔습니다. 눈이 펄펄 오는 날 2월 19일날 눈이 많이 왔죠. 눈이 펄펄 왔는데 외곽 돌면서 아쉬운 첨착 이었습니다. 1번 게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기습 선행 나가서 버티 2번마 메리 챔프 승군전 이지만 승군전 이지만 직전경주 끝걸음이 살아있는 그런 마필 이었기 때문에 1400 까지 선행 받으면 또 한바퀴 돌 수 있겠다. 4번마 슈룹 은 이제 마탱이가 좀 간 것 같고요. 5번마 바랜 말씀드렸고 6번마 프리맥스 제가 이영호 그 다음에 이온정 두 놈 똑같은 스타일이라 그랬죠. 지형 이찬호 기수는 야물딱지게 잘했는데 이게 매가리가 없는지 이영호가 직전에도 인기 3위 팔리고 외곽으로 조금 밀려도니까 바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이때 경주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한구라 때릴 수 있는 안아짜리 6번마 프리맥스 있고 이게 10번마 세례천이 승군전이지만 최근 조시가 완전히 났어요. 3연타 3연승을 때리고 올라오는데 한별이가 타고도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조시팔 바짝 올라오는 10번마 세례선 거기에 대상경주 나갔던 12번마 연일출 제주지사비였죠. 라온포스트의 클리어검 뒤 이어서 삼착이었는데 강편성에서 싸워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연일출도 봐줘야 되겠고 이놈저놈 다 아니다 할 때는 14번마 아이스펀치가 뒤통수한테 때리면서 날라오는 그런 그림이죠. 직전 경주는 세계일보배 편성이 좀 셌습니다. 이놈도 14번마 아이스펀치까지 제가 한 7마리 8마리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번 경주는 혼전 경주인데 이 5번마 바램을 저는 대가리로 못 믿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마지막 경주고 이혁기수고 18조 박대흥 마방 장난 없는 그런 마방이고 하지만 조철의 눈에 꽂힌 이놈이 저는 분명히 대가리다. 싸이상 대가리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 넣고 5번마 바램 이거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고 배당 보고 그냥 받쳐가는 정도로 하든지 자 5번마 바램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 뒤로 돌려놓고요. 배당이 한 15배 20배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권 20장 과천 마지막 경주 두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치질 테니까 구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1459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 입니다. 오늘 제주교차 메인에서 75배짜리 하나 잡았는데 자 제주 2경주 6경주 7경주 자 세계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 입니다. 아 제주 2경주 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제주 2경주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 입니다. 8번마 탐나골 입니다. 탐나골 요즘에 안득수 기수가 참 열심히 잘 타요 보면은 한동안 인기마 탐은 좀 불안했었는데 요새는 인기마 타든 복병을 타든 최선을 다해서 말몰이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안득수 기수 안득수 기수도 말을 잘 타는 기수죠. 야물게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8번마 탐나골이 선행받고 한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봅니다. 직전경주 워낙 걸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외곽이지만 갈고 나가가지고 시원하게 한바퀴 잡아 돌렸는데 직전대비 6km가 올라갔습니다. 6km 뭐 직전의 56km까지 달아보고 뛰었는데요. 자 8번마 탐나골 안쪽에 5번마 일사천리 정도 있는데 얘가 갈고 선행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8번마 탐나골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승부 포인트가 5번마 일사천리가 이게 대끼리 분명히 갑니다. 4차 3차 선행가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잡히고 잡히고 했는데 이게 5번 8번이 땡땡 마권이에요. 따닥 마권인데 8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지만 이거 5번마 일사천리는 선행 못 받으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요번 제주 이경주 제주 이경주 인기마를 좀 한두 마리 꺾어내면 찍어먹기가 딱 좋은 그런 경주이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일단은 5번마 일사천리가 최저회당 간다 그랬죠. 선행 못 갔을 때는 거의 부러지는 그림이고 선행을 가도 끝걸음이 한타가 계속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5번 일사천리 잘해야 요거 본전박만 하고요 또 한마리 6번마 서부평정도 요거는 이제 취입으로 올라오는 놈인데 얘도 또 믿어 못 믿어요 그래서 5번 6번이 대길이 중대길이 갈 것 같습니다. 5번 6번 둘 중에 한놈만 받쳐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은등고수가 지금 두 번 모두 자빠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갑자기 쑤시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성읍장군 이것도 직전경주 걸음은 이빠입니다. 경주 기록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약편성을 만나면 취입을 한번 노려보려고 W를 했는데 요번에 만만치는 않은 편성인데 선행가는 놈 5번마 일사철이가 부러지면 3번마 성읍장군도 올라올 수가 있겠고 5번 6번 말씀드렸고요. 요거 7번마 세계의 전설도 김재훈이 타면서 감량에 직전경주 쥐어 짜긴 했지만 어부질이 올라올 수 있겠고 외곽에 두 말 다 9번 한백돌파 10번 볼트민 요거 전부 취임마들인데요. 10번마 볼트민은 레이팅 25점에서 올라온 마필이고 9번마 한백돌파 요것도 문성호 수상한 마필입니다. 8번마 탐마 거울은 대가리인데 후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요중에 5번마 일사철이가 아닌 조철이 언급을 해드린 마필 중에 한놈이 탐마 거울에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찍어먹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조철이 지금 설명드린 마필들 중에서 한마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슬슬하게 눈치를 좀 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철이가 요 놈에다 때리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는 그 마필이 맞습니다. 아마 우리 조철 스타일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조철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 요새끼가 요거에다 때리려고 대충 아실 겁니다. 뭐 전혀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않는 마필이 아니고 바로 구마필이 맞습니다. 구마필에 다가 한방 찍어먹는 제주 이경주 찍어먹기 멋지게 짭짤하게 깔끔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 6경주 7경주 제가 후반부 두개 메인이라고 그랬죠. 후반부 두개 한라마 1등급 입니다. 1700 핸디캡 야 요거 진짜 재밌는 경주 입니다. 한라마 6등급 한라마 1등급 육경주 메인승부 최대승부를 한방 찍어먹겠습니다. 대가리 있죠. 8번마 전승문화 7번마 전승문화 요번에 레이팅이 115점 까지입니다. 1군 중에 좀 중하위권이죠. 1군 중에서 약편성인데 7번마 전승문화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득수 계신데 깔끔하게 밑줄 쫙 벗습니다. 7번마 전승문화 선입전계 취입전계 다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전승문화 고 문제는요 후착이죠. 후착 후착도 딱 5마린데 5마린데 자 요건 후착이요 7번마 전승문화 는 인정입니다. 최근에 밑줄 쫙 건 7번마 전승문화 는 대가리인데 후착 번에 직정경주의 출발에 부딪히면서 아쉬운 늦추입 2번마 진주만이 있고요. 레이팅 200까지 경주에서도 3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부담 이 강군으로 내려왔죠. 무려 부담 중량이 63까지 돼있습니다. 51kg 달고 뛰다가 레이팅 아래로 내려오니까 또 63. 뭐 하지만 얘는 62, 61, 62.5, 63.5 다 달았죠. 부담 중량은 적응을 했을 텐데 그래도 부담이 좀 버거운 된거는 사실이고 마필의 능력은 된다는 얘기죠. 4번마 마법사 기습 선행 때리고 갖다 지지고 복튀기 5번마 빛의 영광도 레이팅 200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59.5로 늘었고요. 직전 대비 8.5kg 늘었죠. 하지만 얘도 뭐 64, 62.5 다 달고 뛰던 놈이기 때문에 5번마 빛의 영광 레이팅 200에서 내려온 놈들은 부담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6번마 타남 시대인데요. 승부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타남 시대가 댁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타남 시대. 이게 아마 110 편성이었을 겁니다. 레이팅 제가 이거 메모를 안 해놨네요. 2월 11일 칠경주 그렇죠. 레이팅 70일에서 105 제가 이걸 기록을 안 해놨는데 이놈도 지금 밑줄 쫙 걷고 있어요. 3연승 이좌에도 걸음 좋습니다. 안득수 페남 시대 잘못 봤네요. 페남 시대도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직정 경주도 중후미권에서 이성민 기수가 차분하게 추입으로 잘 날라 들어왔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말씀드릴 게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중에 쾌남 시대가 최저배당이 갑니다. 이게 메인 승부 포인트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꺾거나 바치거나 합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진주만 백록천지 마법사 빛의 영광 요중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이 요 놈이 메인 한방이다. 요 놈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현장에서만 6번 마 쾌남시대를 한번 현화에 꺾었으면 좋겠는데 현장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6번 쾌남시대를 꺾으면 2, 3, 4, 5 다 가져가도 되죠. 모르죠. 이제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자 메인 승부 일단은 환수가 나와야 되니까 현장에서 배당판 유심히 좀 보시고 자 메인 승부 7번 전승문화는 대가리고 전승문화에 붙여서 배당 나오는 안아짜리 한방 시원하게 갖다 조진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분명히 상한감방이 올라올 겁니다. 기대해주시고 부산 육경주 멋지게 한방 데리겠습니다. 현장예산 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입니다. 제주 7경주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115까지 자 이번 경주도 1등급 경주 입니다. 1등급 경주 아까는 한라마 1등급 이고 자 이번에는 제주마 1등급 7경주 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요 위에 딱 보이죠? 10배 한방 어떠십니까? 돈질함이 좋죠? 자 벤츠 한대 상한가 가자 제가 바람을 좀 잡아놨습니다. 자 이번 7경주도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죠? 추입력 3,4만 8번마 초강수 초강수 4연속 입상 때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직전대비 부담중량까지 내려줬습니다. 2.5키로 8번마 초강수 대가리다 자 후차권에서 요번 경주 6번마 장타왕자 하나 빼고는 어떤 놈이 붙어 들어와도 이상할게 없다. 6번마 장타왕자 빼고는 8번 초강수 그냥 대가리입니다. 각질이 좋죠. 극단적인 선행마도 아니고 앞에 가는 놈들 다 보내놓고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도 적절하고 아직 싱싱합니다. 4살짜리 앞으로 돈을 좀 더 벌어줄 수 있는 8번마 초강수를 대가리로 놓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6번마 장타왕자 빼고 어떤 놈 하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1번 광하의 조이부터 10번 삼다 보배 까지 꺾을 놈 꺾고 조철이 한 놈 딱 골라놨다는 얘기죠. 아마 최저배당이 1번마 광하의 조이가 아마 최저배당이 갈 것 같습니다. 비록 박성광이가 안 탔어도 용남이가 타고도 들어오고 그죠? 1번 게이트 받아들었고 부담도 직전 대비 57점 똑같고 한영민이 1번 광하의 조이가 최저배당 갈 것 같은데 자 이거 본전입니다. 본전 1번마 광하의 주인은 본전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의 눈깔에 딱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 제주경마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는 진짜로 조철하고 같이 한번 시원하게 만세 한번 부르시자고요. 한 10배 10배 완짱 봅니다. 10배 바람이 좀 불어도 조철이 메인 한방 불러넘으면 배당판이 막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죠.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한방 조철의 메인승부 제주 7경주 8번마 초강수 놓고 한방 시원하게 지지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주 2경주 6경주 7경주 까지 곽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원정 정액 요금을 신청하실 분들 어제 그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뭐 가끔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정액 요금이 필요가 없지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액 요금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액 요금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저는 손해입니다. 저는 저는 손해지만 그래도 회원님들한테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루 2만원 짜리가 12,000원 13,000원 하니까 많이 싼 거죠. 한 달 정액 요금 12회 입니다. 3주 아 4주 4주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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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정액 요금 밑에 새마을금고 계좌로 꼭 넣어주시고요. 정액은 헷갈립니다. 위해랑 같이 넣으면 위에 조철의 핸드폰에 신한은행 계좌랑 핸드폰 계좌랑 똑같죠.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자 아무튼 내일은 목이 터져도 일경주부터 한번 싹 갖다 쓸어 담으면서 멋진 예상하는 하루로 좀 뵙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날라가겠습니다. 과천 1,4,5,7 1,4,5,9 제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제주는 6경주 7경주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1,4,5,7 카별 2,6,7 7 수 6경ud